만능통장으로도 불리는 1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평균 8%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4개 ISA 모델 포트폴리오에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8.18%로 한 달 전보다 0.08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글로벌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외국인 매수 증가로 국내 주가가 반등한 결과라고 금투협은 설명했습니다. 유형별 수익률은 초고위험이 평균 15.41%로 가장 높았고 억건별로는 증권사가 평균 9.4%로 은행 6.2%보다 높았습니다. 개별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투자형이 누적수익률 31.49%로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. 2016년 3월 14일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,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